아직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탕 비웠어요. 공항이 공항 식당도 단분 닫았습니다. 지금 안에서 못 먹었고 차에서 탑 탑 탑 탑 탑티비 탑 탑 탑 지금은 3월 17일 화요일 오전 5시 자 지금 DPW 공항에 와 있습니다. 딸이랑 가까 보이는 딸이랑 샌프맨시스토트에 왔고 요새 미팅에 가려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항에 왔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C22 타고 여기를 통해서 나갈건데 공항이 퉁퉁 끼웠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비행기를 한번 들어가서 어떨지 볼게요. 오늘의 시각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맥이야. 만드 temples 웃음 기다리자마자 트였어 귀여운 ста 이곳은 그리고 이곳은 도전을 사야받아야 합니다. 이곳은 안에서가 좀 더 좋더라고요. 이곳은 도전을 사야받아야 합니다. 이곳은 도전을 사야합니다. 이곳은 도전을 사야받아야 합니다. 이곳은 도전을 사야받아야 합니다. 공항 식당도 다 못 타봤습니다 자 인헤나도 왔는데 지금 안에서 못 먹어갖고 차에서 이렇게 뒀어요 이거를 깔아놓고 먹으라고 자 인헤나도 버거 먹겠습니다 자 인헤나도 버거에요 자 인헤나도 버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